홍삼문화의 이런 옥기는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화 발굴의 의미가 뭐냐 결론이 뭐냐 그것은 이 조상을 섬기는 이 조상 제사의 문화 틀이 이 오래전 환국 배달 시대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. 그다음에 이 홍삼문화 지역은 북방의 유목문화와 남방의 농경문화와 그다음에 이 발해만의 이런 해양문화 이런 지구촌 문명이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. 바로 그런 문명의 좋은 정신의 피를 바로 한반도의 우리 한민족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역사문화를 다 잃어버렸다. 이 원형문화의 지구촌 북방과 남방 대륙문화와 해양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진정한 창조정신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.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깨워야 하며 각성해야 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.